충청권 4개 시도와 병원들이 의료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을 실증할 가상병원 구축을 추진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 남북도는 대전에서 중부권 병원 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9개 대형 병원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와 행정기관의 공공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가상병원에서 사전 진단과 진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시도는 내년 상반기 정부의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